쿵쿵하자 핑! 쿵쿵하자 펑! 쿵쿵하자 쿵쿵하자 핑퐁!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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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은 왜 바뀌나요? 궁금해요 힝! 정말 덥다 좋아 힝! 요즘 펑이 안 보인다 펑은 엄마 아빠랑 멀리 여행 갔어요 그랬구나 핑이 심심하겠네 네! 보고 싶은 펑! 아이 더워라! 어? 와! 변 주었다! 핑! 안녕 나 펑이야 내가 선물 보냈어 지금 꼭 필요한 거니까 네 맘이 쏙 들 거야 선물? 우와! 펑이 최고야! 뭘까? 지금 꼭 필요한 거면 아주 시원한 걸 거 같은데 오잉? 뭔데? 뭔데? 여보세요? 핑! 나야 펑! 선물 받았어? 그럼! 잘 받았지! 지금처럼 추울 때 꼭 필요한 선물이지 하하! 참! 하! 추워? 아휴! 지금 춥다고 했어?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춥긴 뭐가 추워? 으악! 으악! 무슨 소리야? 지금 눈이 펑펑 오잖아 눈! 펑! 지금은 더운 여름이야! 아니야 핑! 지금은 추운 겨울이야! 아니야! 여름이야! 겨울이라니까! 잠깐! 그래 둘 다 맞다 핑이 있는 곳은 여름 퐁이 있는 곳은 겨울이지 네? 응?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헤헤! 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 핑이 있는 곳은 여기고요 퐁이 있는 곳은 여기예요 그런데 나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야 나를 돌아라! 나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해님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빙글 돌아서 여기에 오면 여긴 햇빛을 많이 받아서 더운 여름이 되지만 여기는 햇빛을 조금 받아서 추운 겨울이 되지요 그런데 지구가 돌아서 여기에 오면 여긴 햇빛을 조금 받아서 겨울이 되고 여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여름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기울어져서 해님을 돌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오면 더운 여름이 되고 햇빛을 조금 받는 곳에 오면 추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적당히 받는 곳에 오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이 된답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사는 곳은 더운 여름만 계속되는 거죠? 그곳은 바로 여기 가운데 어디서나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더운 여름이 되지요 그럼 제가 사는 곳은 왜 추운 겨울만 있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여기랑 여기 양쪽 끝 어디서나 햇빛을 조금만 받기 때문에 늘 추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퐁, 나 지금 네가 선물한 거 하고 있어 여긴 너무너무 덥지만 그래도 잠을 수 있다 퐁, 부부씨, 봐 히힝, 안 덥니? 아이고, 덥다 동글동글 지구는 갸우뚱 기울어 빙글빙글 돌아요 해님을 돌아요 갸우뚱 지구가 해님 돌아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바뀐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에 틀어주세요 그럼 햇빛을 비교 hacks captured homes work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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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ед Apollo